지금 공항인데 못 갈뻔했어요 파리에서 런던 넘어가려는데 저는 한 1시간 전에 오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항처럼 입국 심사도 하고 짐도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다들 2시간 전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왔는데 이미 줄이 엄청 긴 거예요 한 30분 남았는데도 이거 절대 30분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다시 표를 끊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표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이런데 다시 끊어야 되나 제가 지금 다행히도 28분 건데 28분에 타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서 나라고 나 여기 있다고 막 엄청 어필했거든요 뒤에서 그랬더니 완전 줄 긴데 프리패스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냥 앞으로 오라고 하고 또 가는데 또 짐 검사하는데도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뭐 연구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혹시 지금 28분에 타야 되는데 어떻게 나 이거 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거기서 프리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절로 이렇게 가라고 원래가 지금 이거 11시 28분이었거든요 12시 9분 걸로 아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다음 걸로 갑니다 진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40분에서 60분 앞에 오면 된다 이렇게 써 있길래 3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진짜 2시간 전에 와야 돼요 이럴 수사 타시는 분들 저는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런던에서 또 재밌게 보낼게요 안녕 진짜 다행이에요 갑니다 급하게 산건데도 진정하시나요 오늘 일요일만 여는 그리글레일 마켓에 왔어요 지금 체크아웃이 체크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 부정하고 체크아웃하고 체크인하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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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준비 되 2018년 ciao 그리글레일 ekspert 가지umuz 고맙습니다 tys잡은 저번에 완전 맥주 아니야 아 Too 고리차 안 좋은 거 같아, 맛 없지 않아 이거 먹고 밥 먹어 할까? 원래 리버풀이랑 토트넘 경기 오늘 와가지고 여기 펍에서 갔는데 졌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손흥민도 나오고 들어갔어요 서울시서입니다 다음 가 Aalias 저 pearls 예 그 자신의 레버풀 그 하 теперь 실망이 네 힐링 그 찬양 eigenlijk 이렇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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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And we recommend you to brew it for 3 minutes, so the green one, before you leave this out. And same for the cheat of my goal. Thank you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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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